송가인은 작은 아늑한 집에서 자란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의 가게 앞에는 순백의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 그 분위기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꽃들은 입구부터 가게까지 잔잔하게 펼쳐져 있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꽃들은 송가인의 소중한 반려견인 설기를 추모하기 위해 심은 것입니다. 얼마 전 설기는 한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실수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상실은 송가인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설기는 송가인의 일상에서 기쁨과 행복의 일부였으며 그의 갑작스러운 별새는 송가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반려견 커뮤니티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가게 앞에 피어있는 흰 국화들은 설기의 존재를 빛나게 하고 그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이 국화는 설기가 송가인에게 주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꽃들은 내일 아침 햇살 아래에서 잔잔하게 펼쳐져 감동적인 이미지를 남길 것입니다. 지난 2일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백설기 하늘나라로 소풍 갔어요. 우리 집 막내딸이자 애교쟁이라며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한테 가서 애교를 부리고 엄마를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며 함께 자는 백설기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송가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이어서 엄마 아빠 나갔다 들어올 때를 3층 창문 밖에서 기다리던 엄마랑 아빠가 집에 오면 신나서 마중 나가던 그런 똑똑하고 애교 많은 아이를 보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송가인은 병원의사 선생님도 많이 미안해하시고 설기를 보며 진심으로 울어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설기에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며 괜찮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된다. 좋게 마무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